안녕하세요. 청왕만신입니다. 신축년의 범띠들, 범띠들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월, 달, 생이라고는 다 각자가 틀리거든요. 여기서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소리 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참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살의 무인생, 무인생들 욕심이 좀 많거든요. 욕심이 많고 뭐를 하나를 움켜주면 남을 줄을 모르는 내가 움켜쥐는 그런 성향이 있어. 근데 신축년에는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 내가 입든 것도 누구를 주고 이제 일해가면서 주고 싶은 사람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있잖아요. 베푸는 거거든. 그러면은 하나를 갖다 주면은 두 개, 세 개를 얻을 수가 있어. 두 개, 세 개. 신축년에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보편적으로 무인생들이 이제 연구, 연구원 쪽, 또 연예계 쪽. 요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해도 잘 풀릴 수가 있는 해년이에요. 잘 풀릴 수가 있는 해년이니까 일단 웅크리지 마시고 전진하셨으면 좋겠어. 전진하면 좋겠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조심하고 이제 할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뭐 너는 이래서 하고 감정이 살지 않게끔만 말 한마디라도 감정 안 사게끔 해서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이거는 구소를 좀 타는 수거든. 내가 잘못하면은 신축년의 왕따가 될 수가 있는 이런 해년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것만 이제 잘 참작을 해서 넘어가면은 원만하게 친구들께도 잘 소화가 될 수가 있고 직장을 다녀도 상수한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무슨 뭐 기술을 배운다 하면 그 기술에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재능이 뛰어나고 남보다도 또 빨리 같이 시작을 했지만 내가 우선으로 먼저 1등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해년이거든요. 이 무인생들이 굉장히 이제 성격이 이제 활발해요. 활발한 만큼 상처 입지 말고 안 좋은 것은 내가 스스로 좀 이제 지켜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으면 뭐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 내시고 뭐든지 이제 열심히 갔다 하시면은 내가 얻는 것이 많지. 얻는 것이 많으니까 피리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를 버린 두 개 세 개를 얻을 수 있다. 그 마음은 꼭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뭔가 내가 보람을 느껴. 보람을 느끼고 뭔가를 했다는 그 자부심이 생기거든. 자부심과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젊은 활기로 잘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36살 병인생 강한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여려. 마음이 여려서 내 주장을 반듯하게 못 세워. 끌려가는 입장. 끌려가는 입장이 되지 말고 내가 땡겨서 끌어당기는 입장이 되자. 신축연애는 그러면 뭔가 내가 활발하게 모든 기운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거든. 지남철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신축연애는 누가 뭐란다 해도 내가 계획을 차근차근히 계획을 생각을 하셔서 짜내갖고 내 틀에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 그거는 뭐냐. 내 틀을 만들다 보면 집안에 내 운에 재물의 운이 들어오는 거야. 틀을 만든 데로 쌓여 들어가는 거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좋은 복이지. 그리고 연애 운. 연애 운이 있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이성관계를 갖다 생각한다면 잘 들으세요. 남녀 간에 이제 솔직히 뭐 서로가 솔로라면 괜찮지만 불륜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을 좀 잘 다스려 가지고 쉽게 해서 내 거 아니면 포기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반기에 하반기에 망신수가 있어요. 망신수도 큰 수야. 그렇다면 내 스스로 내가 좌절을 해버려. 그렇다면 우울증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내가 맞지 않는 옷은 얼렁 벗어야지 되는데 맞지 않는 옷을 끝까지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돼.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불륜여들은 그냥 간단하게 편하게 그냥 친구삼아 벗삼아 요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더 이상도 이하도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의 거는 남의 걸 뿐이야.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런 말을 웬만하면 안 하는데 안타까운 게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중에 병인생들이 많이 상담을 오다 보면 애처롭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안 하려다가 제가 하고 있어요. 상처 주지 마라.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그것만 본인들이 잘 지키면 그렇게 크게 상처 입을 건 없어요. 이렇게 남자와 여자와의 연인 관계에서 상처를 입는 해년이 되니까 툭툭 털고 새로 인생 다시 갖다 뻗어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참작하셔서 이제 잘 이어나가겠으면 좋겠고요. 다른 솔로든 연인들은 괜찮아. 괜찮고 좋아. 결혼도 하시는 분도 있고 결혼하면 두 가지 운이 들어온다. 배피를 만나서 결혼도 하지만 자손의 복까지 들어선다. 식구가 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발휘하셔서 계획이 36살 병인생들 내년에 결혼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잘 짜가지고서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성공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48살 갑인생 잘되는 사람은 잘되고 안되는 사람은 안되고 또 내 욕심이 강하다가 보니까 절대로 놓지를 않으려고 미련을 버리지 않는 이제 이 분들이 있는데 미련을 꼭 갖고 있지 마시고 내가 이게 진짜 죽어도 아니다 싶으면 얼렁 빨리 놓고 빨리 갈아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끌고 왔던 사람들은 올해 잘 버텨. 두 달 남았다. 두 달 어떻게 보면 3월달에서부터 이제 일이 이제 술술이 갖다 풀리고 그러니까 이 힘든 고비만 잘 넘기세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문 열어요. 대박나. 귀인의 운이 있어. 주변에 사람들은 많아.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다가가기에는 이제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내가 먼저 겁을 먹는 거야. 과연 내가 다가가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겁이 있는데 겁먹지 말고 과감하게 다가가. 48 운세는 내년에 신청이 좋으니까 내가 꿈과 모든 것을 펼쳐 나가고 주춤했던 운이 다시 상승해서 올라가는 해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5월생들 7월생 10월생 9월생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어디다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투자 마음껏 하세요. 응. 투자하세요. 힘들었던 게 음칠었던 게 겨울잠을 자고 새로 일어나고 새 봄에 싹이 돋아난다는 이제 그런 해년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건강들은 조심하시고 넘어가지 되고 장이나 말하자면 장이나 위가 자주 탈을 나는 이런 해년이기 때문에 건강은 필히 조심하셔야지 되겠고 또 이제 본인들이 잘하는 만큼의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따라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는데 48 이런 분들을 보면 사업가도 있지만은요. 뭐 학교에 교단에 서고 계시는 분들 뭐 교사님들 또 이제 기관에 계시는 분들 올해 진급이 오르고 모든 해년에서 내 운으로 들어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를 이끌어주고 한마음이 한뜻이 돼서 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해년이기 때문에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나간 아픔은 다 걷어버리고 그러는데 동기 형제간 자손 자손들도 갖다 원만하게 넘어가는데 한 자손으로 인해서 지금 걱정수가 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 자손은 이제 뭐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27살 자손 딸 자손 딸 자손은 독립시키세요. 독립을 시키면 부모하고 잘 부딪히지 않거든. 독립시킴으로써 이 딸은 딸대로 나가서 독립하면서 운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제 48의 부모는 부모들의 운이 같이 들어오는 해년이 되거든. 그러면 부딪히지 않아서 좋고 서로가 자유로워서 좋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감하게 내가 꼭 자조분들을 끼고 있는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48에 이제 10이 되시는 분들은 27살의 자손들은 독립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생각하시고 남녀관계도 원만하게 넘어가요. 친구 사이도 묻어나고 서로가 이제 나를 내가 추우면은 내 저기 뭐야 옷을 벗어서 나한테 덮여주는 해년이거든. 그만 마음과 몸과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해년이 되기 때문에 갑인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시고 웅크렸던 거 이제는 과감하게 덜쳐내시고 내년에 활기찬 한 해가 기계에 채니받고 막 돌아가듯이 막 돌아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듯이 내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대박들 나세요. 또 60세 이민생. 굉장히 고집들이 강해요. 내 거 아니면 남을 줄 생각도 못해. 남한테 베푸는 마음도 있지만 좀 움켜쥐는 성향이 있거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좀 답답한데 그래도 움켜쥐지 않고 남을 위해서 베푼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해요. 그리고 지나간 일에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운이 다시 새로운 귀인이 나와서 내 인연을 맞붙여서 다시 상승하고 이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해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민생들은 이제 좋은 운기로 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할 것은 이제 2월달. 2월달하고 6월달. 2월, 6월. 이달은 조심하고 넘어가셔야지 돼. 왜? 내가 마음을 이제 늦추고 태만하게 있다가는 내 밥그릇을 남한테 뺏기거든. 그러니까 앞뒤를 돌려보면서 내 밥그릇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첫째는 건강을 갖다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혈압 정도. 어느 날 혈압은 다 있잖아. 근데 합병증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면 돼요. 혈압, 이제 기관지. 기관지가 약해. 이민생들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약을 갖다 잘 쓰시고 내 스스로 내 몸 건강을 잘 추스리면서 하시면은 건강의 운도 괜찮아요. 괜찮고 이제 올해 이제 신축년에 새해년에는 그때 9주 잘 넘어가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넘어가고 여러 대인관계도 괜찮고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생각하시고요. 좋은 이제 결과만 있기를 바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이제 땅에 투자 금전이 있으면 땅 투자를 한다든 뭐 건물을 사신다든 이제 이렇게 내 소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투자 과감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투자를 잘하라고 그래갖고 욕심에 과해갖고 남의 돈을 빚을 얻고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거는 금물이니까 내 적당성 내가 있는 거에서 조금 욕심을 내면서 하시면 이제 그게 큰 돈이 되고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시고요. 자손도 나도 이제 대화 많이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잘 풀어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신축년에도 이제 이민생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병인생 우리 어르신들 낚시 조심하세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조심하세요. 물가를 조심하라 했어요. 내년에는 신축년에는 물가를 조심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날의 일진을 보고 가시잖아요. 그런 무슨 뭐 초하루라든지 요런 날은 피해가고 뱀날. 뱀날이나 그 날을 보면 뱀날이나 초하루가 있어요. 음력으로. 그런 날은 이제 살생을 안 하는 것이 좋으니까 낚시 같은 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는 괜찮아. 그러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바다나 산이나 건강을 위해서 다니시는 건 좋은데 그것만쯤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인데 어떠냐 그러는데 경인생들 72세들 먹는 음식을 따진다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제 개고기나 개소주 있잖아요. 이런 건 금물이에요. 그런 거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조상에서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저기 하시고 특히 이제 내년에 무슨 뭐 조상님 묘래든가 이장이라든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내 자손을 위해서 조상이 돈 달라며 없애달라고 안 그러잖아. 내가 살아 있을지게 그래도 내 건강한 정신 있을지게 내 손에서 정리를 한다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내년에는 산이나 뭐나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안 댔으면 좋겠고 만일에 손 댔다가 또 자손들이 저게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필히 이제 조심하시고 다른 건 뭐 원만하게 뭐 인생 뭐 있겠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 보필하고 자손들과 내 식구들과 내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저기 하시면 괜찮으니까 이제 잘 원만하게 넘어가시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뭐 고울에서는 뭐 이장님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활동성 있게 많이 이제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항상 건강 생각하세요. 건강 생각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겨울에 웅추리지 마시고 열심히 건강들 잘 챙기시고 맛난 거 많이 잡수시고 새해 내내 신축 연애는 건강하셔서 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자 되시고 자손들 대박나세요. 청앙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래도 전진하는 해 온 세계가 코로나로 역봉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이 코로나들 잘 이겨나셔가지고서 가정가정마다 대방들 나시고 자손들과 화합 잘 되셔가지고 부딪힘 없이 새해 내내는 또 새로 내가 계획인 대로 전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